미국의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은 1961년 추운 날씨에도 모자와 코트조차 없이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의를 갖추기 위해 반드시 모자를 써야 한다는 기존 고정관념을 깨버렸습니다. 이후 오랫동안 모자는 패션 아이템 목록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모자는 없어서는 안 될 일상의 필수품이었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부자건 가난하건 모두 모자를 썼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고린 브라더스도 1800년대 후반에 문을 연 회사입니다.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1990년대부터 모자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 회사 벤 고린 대표입니다. 고린 브라더스는 미국의 30개의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모자는 대부분 미국 내에서 생산합니다. 페도라는 어느 때나 멋을 낼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마음에 들어요. 손님들이 일단 모자를 쓰고 나면 가게에 들어올 때보다 흥겨운 걸음걸이로 가게를 나섭니다. 뉴욕시의 바바라 페인먼 씨와 줄리아 녹스 씨는 전통 방식의 수제 모자를 만듭니다. 개당 600달러의 고가지만 특별한 순간에 쓰기 위한 주문이 들어옵니다. 영국 런던의 에스컷 경마장은 관객들의 복장 규정도 아주 까다로워요. 미국 켄터키 더비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경마만 보는 게 아니라 파티에도 참석하거든요. 페인먼 씨는 모자에 서로 다른 개성을 주기 위해서 골동품 장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모자를 쓰는 사람이 늘면서 지난해 시장 규모가 2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비오의 영상뉴스였습니다. 비오의 영상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